오늘 봉덕동 신천대로 옆에 있는 아하석 웰빙타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5천에 30만원 반전사입니다. 거실이 아주 넉넉하게 큰 공간으로 잡혀있고 들어가면 왼쪽의 욕실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간이 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주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방이 있고 베란드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방이 두 개가 있죠. 방 두 개 정말 큰 거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수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.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놓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5천에 30만원입니다. 봉덕동 아하석 웰빙타운이었습니다. 빈방정 시호점 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